남자들이 한다니까 며느리는 좀 할 수 없었잖아 나는 한 번에 해본 적이 없어 그거를 남자만 여자만 했어야지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복 드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돈어 너무 싫어서 손짓은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며칠 때가 나한테 안 씻었잖아 씻었거든 한 번에 포기하고 그러면 다 같이 안 씻었잖아 근데 다 죽지 아버지면